안녕하세요. 오늘은 벤츠 GLS 400D 모델의 마이바우 바디킷 작업을 진행해 줬습니다. 일단은 두 대가 동시에 완료됐는데 좌측은 화이트 컬러고 우측은 약간 진주 컬러 이런 느낌이죠. 오른쪽 진주 컬러로 약간 특수 컬러여 가지고 컬러 맞추는데 조금 힘들었어요. 이거는 가까이 보면서 좀 비교해 드릴까요? 전면 범퍼는 동일합니다. 똑같은 거에 도색만 바뀌었다고 보시면 되죠. 전면 그릴에는 로고가 각이 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스티커로 부착해 주는 방식이고요. 본넷 로고는 익스클루시브 전용 로고로 변경되서 부착해 드렸어요. 이거는 약간 진주 컬러 약간 느낌이 다르죠? 이런 거는 영상으로 보시고 나중에 취향에 맞게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진주 컬러고 저게 화이트 컬러입니다. 뒤에 있는 게. 마이바그 바디킷은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하게 시공이 가능합니다. 특히 GLS 같은 경우는 마이바그가 있는 모델이여 가지고 장착을 하려면 무궁무진하게 추가를 할 수 있어요. GLS 600처럼 할 수 있겠죠. 근데 다만 돈이 더 비싸게 나와 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차라리 GLS 600을 뽑는 게 나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지금 이 진주 컬러 GLS 모델 바디킷 차량에는 마이바우 휠이 21인치로 들어가 있고요. 전동 사이즈 탭이 신형으로 들어가 있어요. 휠을 21인치로 선택해 줌으로써 타이어는 이제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전동 사이즈 탭은 신형으로 최근에 나온 제품이죠. 사이드까지 도장이 되어 있어 가지고 전면 범퍼 하단에 투톤 도색된 거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전면 범퍼 하단에 투톤 도색된 사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에 이제 하단이 이렇게 전면에서 도색이 들어가면서 뒷면까지 중간에도 이렇게 도색이 들어가고 이제 뒤까지 쭉 이어지는 약간 투톤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서 이제 랩핑을 한다면 중간에 얹혀 가지고 약간 좀 이렇게 색깔을 세 가지로 나누는 이런 식으로 튜닝도 가능합니다. 뭐 뒤에서 보여드리면은 뒷범퍼 하단에 투톤 도색되어 있고 사이드까지 쭉 도색이 연장되어 있는 거 이런 느낌이고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전면 범퍼 하단이 투톤 도색되어 있지만 사이드는 이제 구형 전동 사이즈 탭이 적용된 거예요. 구형 전동 사이즈 탭의 이렇게 질감은 약간 도색이 된 거 그게 아니라 약간 플라스틱으로 된 것 같은 짜글짜글한 그런 마감 있죠. 가까이서 보여드리면은 약간 이런 느낌 일단 신형 발판을 살펴보면 이런 느낌이에요. 뭐 발판 옆면까지 전부 도장 처리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고요. 이래 가지고 이제 순정 마이와의 발판과 비교해서도 디자인적으로는 이제 차이가 95% 이상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2열 발판은 뭐 전기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구형 전동 사이즈 탭 발판보다 한 6cm 정도 두꺼워졌고요. 발판이 더 무거워진 만큼 브라켓은 10% 이상 뭐 보강이 됐어요. 그리고 벤츠 로고 아니 마이바 로고 있는 데는 움푹 파여 있어 가지고 뭐 각인 형식으로 지금 되어 있죠. 요거는 이제 구형 전동 사이즈 탭이고요. 뭐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성능은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뭐 발판을 6cm 넓어진다고 뭐 발 뒷는 면적은 뭐 더 넓어질 수 있지만 뭐 면적은 뭐 저희가 100% 활용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 정도도 충분히 기능성으로는 뭐 충분하다고 보고요. 다만 아쉬운 거는 옆면 사이드가 플라스틱 마감이어 가지고 디자인적으로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 기능성만 따지신다면은 요 제품도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만 마이바오처럼 디자인적으로 뭔가 하고 싶다 하시면은 아무래도 신형 제품을 장착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형 발판은 이렇게 발판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이에요. 요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각인되어 있지 않아 가지고 마감이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 뭐 이런 게 조금 신경 쓰인다면 신용으로 하시는 게 낫죠. 뭐 아니면 기능만 충분하다 하시면은 요것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는 가격 차이는 거의 100만 원 아닐까요. 네 그리고 계기판 디자인도 지금 마이바오로 바꿔드렸어요. 요쪽에 로고 보이시죠. 우측에는 이제 로고가 들어가진 않는데 요거 디젤 차에서는 마이바 로고가 한쪽만 들어가요. 휘발유에서는 좌우 둘 다 들어가고요. 요거는 이제 400D니까 디젤 모델이어서 한쪽만 들어간다는 점 요점은 이제 꼭 알아주시고요. 그리고 계기판 코딩 외에도 이제 활성화할 수 있는 모든 코딩을 전부 활성화 해드립니다. 예를 들면 이제 반절중 확장 코딩 그리고 스포츠 플러스 코딩 스포츠 플러스가 여기 메뉴를 활성화 해가지고 서스펜션을 이제 마이너스 2단계까지 내려가게 해주는 코딩이거든요. 요거는 고속주행에서 굉장히 유리해 가지고 요것만 받으시러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그리고 기본 생활 코딩 전부 해드려요. 그리고 추가로 된 아이템은 여기 부메스터 트위터거든요. 여기는 순정 사이즈 제품 가능한데 앰비언트가 지원이 돼요. 근데 지금 너무 날이 밝아가지고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낮에 주행할 때 가끔 운전 주행에 조금 이렇게 방사가 있어서 좀 방해된다 이런 분들도 계신데 솔직히 그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개인차가 있을 수 있으니까 요점 참고만 해주시고요. 그리고 1열 시트 등받이도 마이바 로고가 들어가 이제 피에노 트레임 디자인이죠. 요걸로 이제 커버 전체를 교체해 줬어요. 요기 하단에 이제 그물망이 있었는데 이제는 가죽 마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열 각도 더 제껴주는 작업을 진행해 줬는데요. 지금 좀 제껴진 상태예요. 뭐 일반적으로는 요정도 각도 되겠죠. 근데 제껴줄 때는 이렇게 앞으로 당겼다가 이렇게 뒤로 최대한 제껴주셔야 됩니다. 딱 요정도 각도까지 제껴줄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요렇게 간단하게 비교를 한 거 마무리 해 볼게요. 뭐 우측도 뭐 거의 동일하게 튜닝되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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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